여기 알로룸이라고 적혀있잖아 알로룸 이름처럼 새알을 닮은 오룸 알로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풍경도 싹 보이잖아 멋있죠 여기서 여기서 뭐 소풍 했으면 좋겠다 소풍 소풍 나들이 했으면 좋겠다 알로룸 정상 여기 돌멩이 하나 딱 있고 10장 있네요 저기 보이시는 건 우도 앞에 상상일 줄 짝있네요 여기 돌멩이가 많네 나 네이버 오어 저기 정상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너무 좋네요 여기 오른들이 너무 많고 오늘 구름도 너무 좋잖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구워 요렇게 아 오늘은 가만히 있어봤더라 가만히 있어도 더워 걔네도 거기서는 후려구름 하면 그거 한 대서만 고만히 알아서 거기 에어컨 틀어줘요? 응 에어컨 틀어준다 얼른 애면 또 족바보 날씨 너무 더운데요 총수만 하시니 꽉 딱 남죠 오늘 뭐 했어요 프로그램 셀틀라는거 선선생따라 셀틀 음 음 빨래도 다 마른거 같애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총수밖에 안해지는데 날씨 너무 더워 날씨 너무 더워 오늘 너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되겠다 날씨 너무 더워 엄마 안 먹어요? 엄마 안 먹어요? 아 덥지 않아요 나는 우도우라면 뭐 아 별로 덥지 않아요 아이고 아 으으으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맛있게 맛있다 콩나물로 맛있다 찹쌀가루 찹쌀가루 아멘